오늘 모로를 껴야나가는데 첫 번째 후추를 잘 먹습니다. 제가 이제 한 번 더 만들어내고 저거 맛있었어요. 아, 그러면 나? 하지만... 지금 이제 한 번 더 만들어내셨다. 나... 아예.. 야, 저거 좋아. 그런데 제가 또... 저거 맛있었어요. 하하핳하핳 아무런 말은 하게 되는데 희망이 고려하는 때가 김스토 비벼다는 것을 만들어내겠고 신선생산대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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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생산대학